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요 수능 영어에서 주제 유형은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처음과 끝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처음과 끝을 읽어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고 두 번째 풀이를 하면 훨씬 정확하게 풀고 또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